안녕하세요 오인용 데빌입니다. 한주 잘 보내셨습니까? 어느새 다섯번째 영상이네요. 원래 제 목소리가 의외로 나쁘지 않다고 많은 분들께서 말씀해주셔서 말이죠. 오늘도 원래 목소리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불호가 상당히 갈리긴 하지만 데빌의 찢어지는 목소리와 평소의 이 목소리, 어느 것이 좋은지 적어주시면 그에 맞춰서 녹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배알이 없습니다. 제 생각보다 남의 생각이 좋다고 판단되면 자주 결정을 바꾸곤 하죠. 제 나이가 올해로 42살인데요. 마흔이면 불혹이라고 해서 마음이 갈팡질팡하거나 판단을 흐리는 일이 없게 됨을 의미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같은 경우 아직도 오락가락하는 것을 보니 아직 유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제 생각이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짧은 생각으로 주절거린 앞에 영상에서도 분명히 잘못된 생각이 있을 겁니다. 나중에 본다면 입을 킥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고 고집을 피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라도 생각이 바뀌면 잘못된 이야기였다고 인정하고 정정할 생각입니다. 불혹. 다 부질없습니다. 다른 사람 말도 좀 귀담아 듣고 똥꼬집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똥꼬집 부리는 순간 꼰대되는 거예요. 아무튼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전편에서 저기 뒤에 비서의 이름을 비서라고 했는데요. 별로 호응이 없더군요. 역시나 배경이라는 이름이 임팩트가 컸던 것 같습니다. 제 판단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저 비서의 이름은 비서가 아니라 배경이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할 이야기는 좋은 배우자 고르는 법입니다. 말 자체가 좀 거창하긴 한데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좋은 배우자를 고르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운이에요. 천운이죠. 오죽하면 처복, 남편복이 있다는 말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복을 아십니까? 장수, 돈, 건강, 덕을 좋아하는 마음, 그리고 자손이 많고 잘됨. 이렇게 다섯 가지인데요. 여러분들 뭐 치아가 오복 중에 하나다 뭐 그런 말은 치약회사에서 만든 광고 카피입니다. 아무튼 이 오복이라는 오관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바로 배우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배우자를 족같은 인간 만나면 오복이고 자시고 그냥 빨리 돼지는 겁니다. 돈이요? 경제관념 없는 인간 만나보세요. 다 털립니다. 평생 월세 전전해요. 건강이요? 스트레스 졸라봤는데 건강할 리 있겠습니까? 덕을 좋아하는 마음. 증오가 마음에서 샘쏘는데 덕 따위가 차지할 마음이나 있겠습니까? 자손이 많고 잘됨. 허허, 매일 졸라게 아빠랑 엄마랑 지지고 볶고 때려 부수는데 애새끼들이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아무튼 배우자를 잘못 만나면 오복이고 자시고 그냥 좆대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죠. 굳이 뭐 장수 돌침대도 아니고 별 다섯 개나 챙길 필요가 있겠습니까? 혼자 살면서 한두 개만 잘 챙겨도 즐거운 인생이죠. 사실 오복 중에 돈만 많아도 모두 달성할 가능성은 큽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기부도 좀 많이 하고 애 낳고 키우기도 용이하고 역시 돈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게임도 현질이죠. 이야기가 자꾸 옆으로 세네요. 제가 사실 두서가 별로 없습니다. 배알도 없고요.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법은 없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너 자신 스스로 좋은 사람이 되라. 그러면 자연히 좋은 배우자를 만날 것이다. 네 어느 정도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오인용 지하작업실에서 작업할 때 동대장 아저씨가 난입한 적이 있거든요. 저희 다섯 명 모두가 주민등록을 한 곳에 등록해놓으니 동대장 아저씨가 신기해서 훈련 통지서도 전달할 겸 직접 오신 거였죠. 그때 해주신 이야기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요. 남자가 60이면 40인 여자를 만나야 행복하고 남자가 40이면 60인 여자를 만나야 행복하다. 둘이 합쳐 100이 현저히 안 되거나 100을 훌쩍 넘어가면 졸라게 불행하다. 네 둘 다 졸라게 잘났어요. 그 잘난 둘이 만나서 결혼하면 서로 기선제압하려고 결혼 내내 지지고 복고 지랄들을 하죠. 아싸리 여자가 경제적인 능력도 졸라게 좋아. 그러면 남자는 자격지심 따윈 개나 저버리고 내져도 잘하고 집안일도 잘하고 육아도 잘하고 얼마나 좋아요. 앞으로 법으로 제정했으면 좋겠어요. 남성주부 할당제 이런 거 말이죠. 무조건 남성주부 비율 25%까지 증원하라고요. 그런데 30인 남자가 20인 여자를 만난다. 자식들이 졸라게 고생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 졸라 고생하고 부모님 뭐 말할 것도 없고 말이죠. 그게 뭡니까. 인생 종치는 거죠. 저는 이런 동네장님의 의견에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일정 부분이라 말씀드린 이유는 여기에 제가 좀 보완하기 위해서죠. 남자랑 여자의 차이가 40 이상 나게 되면 나가리데스 파토데스라고 생각합니다. 둘의 격차가 너무나면 사기 결혼이에요. 자기 능력치를 속인 거죠. 한쪽이야 뭐 행복할 수도 있겠지만 한쪽은 졸라게 불행해요. 무임승차 한 명을 업고 사는 거거든요. 아무튼 좋은 배우자를 선택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뭐 집안을 봐라 양부모 다 있는 집이 좋다 장모가 장인 대하는 걸 봐라 집안 병력을 봐라 등산 같이 가라 돈 빌려달라고 해봐라 여행 같이 가라 여러가지 민간요법들이 있지만 어차피 네 복입니다. 아참 저는 뭐 몇 점이냐고요. 저는 많이 부족합니다. 뭐 많이 쳐줘봤자 한 35점 정도. 그리고 와이프는. 전망의 신입인과 함께 생각해서 바라 gobierno까지енно hits б 오세요. ichte vidcase 365까지 매우 광고 자리수입인과 같이 직원으로 가능하게лан 어디를 잘 나왔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